회복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회복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 44장에서 정의 내리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되는 것이다 회복된다는 건 뭐죠? 처음이 제일 좋았다는 거죠 원형이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떠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회복이다 돌아가는 게 살아나는 길이다 그게 회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죠? 발전해 나갈 때 저 멀리에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 타락이 오는 거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사랑도 처음 사랑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유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회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첫 믿음, 첫 사랑, 첫 관계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발전할 게 뭐가 있어요?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아이도 낳았을 때 처음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 것들이 다 망가지고 깨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언제죠? 잘나갈 때 부릅니다 그리고 출세할 때 부르고 그래서 누가 우리를 부를 때 보면 정신이 없어요 왜? 그릇이 하나도 잘나가고 바쁜데 자꾸만 부르거든요 그런데 세상 인심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병들고 깨졌을 때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상태에 놓였을 때 장차 바벨레는 포로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홀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왜 유익이라 그러느냐 하면 일부러 고난당하자 그런 게 아니라 고난당할 때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고난이 좋은 건 가짜가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이렇게 인생이 걸러지는 거예요 진짜 동력자가 누군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진짜 내가 가족을 이룰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야 좋은 가정이 이루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기만 하고 돈 많고 출세하고 이럴 때 만났을 때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오류가 많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려울 때 찾아오신다 이유가 뭐냐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요? 도와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귀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아무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켜주냐 하면 사랑을 회복시켜준 거죠 내가 너 사랑하느냐? 사랑을 믿어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요한지서에서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두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저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혜가 있는데 우린 열심히 하고 유능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을 수 있어요 마귀도 열심히 믿고 마귀도 유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옛날에는 겉으로 볼 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꼭 그걸 확인해요 저 사람 속에 사랑이 있나 사랑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을 때 그거 하나님께로 온 자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자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없는 거 마귀가 불가능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이 없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좀 모자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가면 안심이 돼요 평안이 있고 뭐가 안도됨 그런 게 있어요 부족한데 좋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서로 연약한데 뭐가 이렇게 안도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 보면 말로는 입에 발린 소리하고 좋다 그러고 뼈를 묻겠다고 그러는데 불안해요 이게 언제 뒤통수를 칠까 언제 죽일라 그러나 왜냐하면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게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 가지고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약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부족할 때 찾아가는 거 그리고 항상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 없이도 예언도 하고 사랑 없이도 기적도 행하고 그러잖아요 사랑 없이도 숨겨도 하되 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도 잠깐 놀라가지고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 희생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 불 속에도 들어가고 저 사람 구제하는 거 보세요 다 속을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건 살리는 거거든요 그거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합 가운데 요암이라고 있었죠 압살롬이 이번에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나쁜 녀석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들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 죽이지 마라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잘못됐더라도 아버지 마음은 다시 세모해주기를 원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요새부터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고 그다음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지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런데 요암은 그게 없죠 마지막 압살롬을 죽음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수치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롱도롱 매달린 놈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요암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저놈 사랑이 없는 놈이다 저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나중에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요암 제거하라고 저가 아니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고린대전 13장이 맞다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모든 회복의 능력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는 거겠죠 회복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랑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돼요 날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 나오죠 여기 여수룬이라는 단어는요 성격에 제가 알게는 네 번인가밖에 안 나오는데 이 뜻이 올바른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이에요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 아주 연약할 때 애칭 여수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 참 예쁘죠 혹시 성이 여시면 수루나 이렇게 붙이면 좋겠어요 여수룬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하는데 야곱일 때도 사랑했고 이스라엘일 때도 사랑했고 그러니까 변하기 이전에도 변한 다음에도 그리고 어렸을 때 여수룬이라고 애칭으로 부를 때도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고 돌아가라 그런 거죠 사랑할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물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영을 주고 복을 준다 하나님이 세 가지 주신대요 그런데 구약성에 나오는 물이라고 할 때는 은혜거든요 은혜도 특별히 외적인 은혜 육체적인 물질적인 은혜를 줄 때 물을 준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영은 성령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을 준다 신약에다 은혜죠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공급 이런 걸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해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신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물 주기를 원하시고 메마르지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구하면 이렇게 물같이 공급해 주신다고 해요 신해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 다음에 영도 부어주시고 성령도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구하면 참 중요한 건데 말씀 앞에서 순종과 이순신 그랬죠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이순신 근데 순종은 할 수 있는 거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기도해도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그거부터 구하면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막 주려고 준비 다 있다 손에 들고 있어 구하라 그럼 준다고 특별히 누가 11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보면 11장 버전은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누가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성룡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겠다는 것부터 구하라고 해요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이 주겠다고 나온 게 있거든요 줄 쫙쫙 걸었고 구하면 그냥 주시더라고요 구하면 성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그냥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종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구해버리라고 해요 그럼 날마다 풍성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그러고 안 주겠다 그러는데 막 이를 갈아가면서 계속 매달리고 하나님의 보자를 흔들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어지럽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주겠다는 것부터 구하라고요 천천히 그리고 신뢰의 영역은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죠 신뢰는 맡기는 거지 사실은 당장 달라고 그러는 기도는 아니거든요 맡기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구할 때가 있고 신뢰할 때가 있고 순종과 신뢰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확인하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임받는 종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관계 회복의 모습이거든요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기여금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쭉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할 일이 뭐예요? 이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게 사용되는 거죠 저는 인간 성숙에 3단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니체가 쓴 책이 있죠 차라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그거 재밌기도 하지만 주인책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인간 성장의 3단계가 낙타 단계가 있고 사자 단계가 있고 어린아이 단계가 있다 뭐 다 읽었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주석을 쭉 해주는데 그 다음에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거에 속에도 많이 했는데 우리 인간 성숙도 니체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산타클로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산타클로스를 믿는다 좀 성장하면 산타클로스를 안 믿는다 그 다음에 아주 성장하면 내가 산타클로스가 된다 나 이게 정확히 맞다고 생각해요 집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다기보다 순진한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산타클로스를 믿는 애들 여기 애들이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믿어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다고 그러다가 나이 좀 들면 엄마가 양말에다가 넣어주는 거 알잖아요 산타클로스를 안 믿는다 대개 여기서 끝나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물질적인 세계에서 지가 다 아는 양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믿는다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산타클로스를 인정한다 산타클로스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나중심이잖아요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선악가죠 내가 옳은 것과 그런 거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를 믿는다 산타클로스를 안 믿는다 나중심이에요 계속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지 중심이동이죠 상대 내가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증인되라 내가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산타클로스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크리시안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가서 다음 주도 고성에 갈 건데 가서 교회 23개 교회 둘러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성길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되길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눈이 되고 발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종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내가 하나님 형상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일을 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의 절정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다고 하면 가짜 삼는 거죠 9절부터 27절까지 되게 길어요 사실 별 내용도 없는데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상 숭배를 왜 하냐?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나잖아요 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데 나를 믿을만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걸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는 우상을 믿어 그런데 우상도 나거든 나를 투영해 놓은 내 욕심을 투영해 놓고 내 두려움을 투영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난데 아이라는 나를 믿다가 자기를 안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딴 걸 믿을 거야 하면서 아이 다시 만들어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너는 너 믿다가 가짜 너를 만들어 놓고 또 너를 또 믿니? 그게 우상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뭐 이런 거잖아요 심리효과에 불과하다 그래서 똑같은 나무 가지고 뗄까무로 고기 구워 먹다가 또 반쪽 가지고는 우상 만들어 놓고 벌벌 떨면서 절하고 뭐 하는 짓이니? 뭐 이런 거예요 그게 9절부터 20절까지예요 뭐 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지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게 회복이다 우상한테 가는 거는 내가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건 그 가짜야 그래도 불안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뗄까무 쓰는 얘기 너무 재밌으니까 재밌는 것만 골라봤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만 쭉 한번 읽어봅시다 별력 없어요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뗄까무를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하더라 하는도다 이런거죠 종종 우리 형제들하고 이렇게 고기 먹으러 가거든요 똥단지라고 거기 가면 연탄에 이렇게 구워줘요 연탄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연탄에 고기를 막 구워 먹었다가 잠깐 그려놓고 연탄 꺼내놓고 절하자 그러죠 연탄으로 고기도 구워 먹다가 다시 꺼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시꺼먼 신이야 시꺼먼스 신이야 그러면서 또 절하고 여러분 지금 웃었잖아요 얘네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가 뗄까불어 쓰다가 또 그걸로 신상 만들어놓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신이다 그러고 있으니 뭐 하는 짓이니 뭐 이런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에피소드고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회복의 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돌아가라 기억하면 회복된다 돌아가면 회복된다 노래하면 회복된다 오늘 세 가지 팁이에요 21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게 뭐죠 원점이 있으니까 원형이 있으니까 돌아갈 곳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주인을 기억하라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런 거죠 진화로는 뭐라 그랬어요 발전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변화된다 그러니까 진화로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미세물부터 진화됐다며 그러니까 처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진화로 뭐로 변화될지 모르는데 그런 개념이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멍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면 주인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 사랑할 때도 그러는 것 같은데 사랑하면 종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프로포즈 할 때 보면 무릎 꿇고 하대 종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 종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나 종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무릎 꿇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하는 게 좋아요 주님께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나 주님이 종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항상 자세가 좋아야 돼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런 게 좋은 거죠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항상 종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절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면을 받아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자기가 종이래요 그러니까 흔들림이었겠죠 두 번째는 돌아가는 거죠 탕자 보세요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므라 돌아오라 기억하라 회복의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 두 번째는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가 기억났잖아요 주염열매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보고 15장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뛰어오시잖아요 돌아가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팬데믹 때문에 예배 떠났다가 비대면 하다가 이제 예배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배 떠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사역자들이 많이 만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쉽게 못 돌아와요 만나서 밥은 먹는데 자꾸만 밀어요 우리가 지금 교육자회의에서 하기는 이제 팬데믹 상황을 봐가지고 12월에 이제 2년 동안 중단됐던 특별새벽기도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12월 첫 주부터 특별새벽기도 한다 근데 한다가 아니라 할 거다 하라잖아요 예정이지 그럼 당장 와야 되는데 꼭 요런 색을 해요 12월부터 나올게요 이런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돌아와야 되는지를 않으면서도 이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아온다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알죠 우리는 안타까운 거 왜 돌아오는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주연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주연열매가 있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더 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건데 주연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건데 거기까지 바닥으로 가야 돌아오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배워야 되냐면 1초라도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게 고집부리는 아들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마디 한번 혼내는 거 그치려고 그러는데 혼내는 사람도 힘들잖아 안 힘들어요? 속으로 막 그러죠 제발 제발 한마디만 잘못했다고 그래 끝내줄게 안아줄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는데 그 망할 놈의 자식은 진작에 그 말을 안 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요 빨리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소원성취형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소원성취형 기도가 뭐예요 뭐 이렇게 해달라 해달라 근데 사실 소원성취는 누구 소원이에요 내 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상숭배적 기도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 내 뜻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몇 번이나 들어주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내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아니야 하면서 박살을 내야 되는 단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어차피 겪어야 되는 단계이긴 단계지만 안타깝죠 시간 낭비 그다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빨리 돌아봐야지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서 사는 게 우리가 유복한 거거든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영생의 길이거든요 우리 살아왔던 거 잠깐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게 무한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는 건데 파보가 그걸 몰라요 파보가 여러분 거지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옛날 거지들 깡통에다 밥 얻어먹는 애들 거지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거지 밥통에 금도금하는 거예요 웃기죠? 거지 밥통에 금도금해서 뭐 할 거야? 금으로 만든 밥통이면 훌륭한 거지인가? 금거지지 금거지 왕거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지 밥통 버리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그냥 맛있는 음식 호텔 음식으로 먹여줄 텐데 왜 깡통 들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깡통 안 준다고 왜 제 깡통은 금깡통인데 왜 내 깡통은 흑깡통이냐 이러고 있어요 이 깡통 같은 놈들아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거지 아니거든 아들이거든 깡통 집어 던지고 돌아와 돌아와 아들 같이 살라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도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보면 소원 성취형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부르실 단계가 되면 이거 안 들어주거든요 깡통 버리라고 어미 독수리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보금자리 하나님 더 좋은 보금자리 아니거든요 막 어지럽혀가지고 창공을 나는 독수리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이걸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하는 거지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하나님이 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감 잡았을 건데 1장부터 39장까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한 왕이 아하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성공한 게 희승이하다 이 정도로 가다가 의지죠 그런데 의지하는 건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힘을 의탁하는 걸 의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40장 이후로 넘어와서는 뭐로 바뀌어요 너는 내 것이다 소유로 바뀌어 버리죠 의지하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 됨이에요 하나 됨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NIBC예요 나 다이버 크라이스트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라 성령으로 살라 바뀌는 거죠 이제는 의지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 뜻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가 돼요 표떼를 향하는 인생이 된다고 그래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목마르지 않은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영을 부어주십니다 정령 추구만 해서 표떼를 향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줘요 복을 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메마르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나중에 시내같이 흐른다 그랬어요 넘쳐라 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관계는 반복 아니에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맨날 만날 수 있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데이트할 때는 집에 또 가야 되잖아 또 만나고 그래서 그게 지겨울 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런 거잖아요 신의 무리한 거 관계가 계속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예요 부부예요 하나 됨이라고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 그래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으로 변화받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표떼를 향한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표떼를 향하여 자령하겠습니다